너 거기 있어 알았지? 거기 있어? 숨어 있어 숨어 숨어.. 숨어 있어 앗 놀랬지 어 치원이는 치마는 데리러 간데 엄마가 응 에하핳 치마 놀랐어 같이 가자 삼성공 개구리알 만진거 아니에요? 안 만져 떠요 안 만져 떠요 알게 떠요 왜요? 오늘 동영상 너무 많이 찍는데 이거 여기가 꽂혀있는거 꽂혀있는거 거기다 뭐 깃발같은거 아까부터 대나무 계속 여기저기 꽂혀있어 여기 반대쪽이구나 산 너머에 뭐가있나보다 삼성공 나오나요? 어? 뭐가 차가 저 기와집이 보이고있어 어? 기와짱들이 보이고있어 어? 기와짱들이 보이고있어 엄마 나 머리 이렇게 못 봐가지고 엄마가 나와 우와 날아 응 잡혀 봐봐요 동글동글 아빠 저 손 좀 잡아줘요 아빠 못잡았단 말이에요 아빠 갈 때 같이 안가니까 그렇지 우와 하늘 봐 너무 이쁘다 지원아 천천히 천천히 뛰지마 지원아 천천히 천천히 내 손 잡아줘 여기 호수가 또 있네 우와 난 저게 아까 그 호수인지 알았더니 이게 그 호수구나 사진에 있는 우와 대박 정자도 있어 대나무에 다 저렇게 깃발 묶어놨잖아 대박 멋있지않아 야완아 멋있지않아 네 근데 올만하지 여기 흔들보다는 진짜 예쁘다 건물 엄청 오래되고 있는다 색깔만 그지 야완아 귀신의 짐 귀신의 짐 귀신의 짐 나무 보관소인데 너무 멋있지않아 아니 장목기가 있을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